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지금 같은 고립된 방식이 아니라 의료진 등 국제지원단체에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현지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현재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고립 방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인권 기준에 맞춰 국제지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한 것처럼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영양 부족 등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외부 의료진과 지원단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둘러싼 최근의 위기 상황으로 북한 주민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활동과 시장 움직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대표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따른 북한의 고립 상황 심화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E 뉴스 김양교입니다.